언제 실지 모르겠어요 자, 소두스의 원작을 구요 두종적으로 산뜻다경 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드라 럴커 뭉치기 리콜까지 한 번 해보는 걸로 아, 상대 아까 발리고 나서 이 정도 수준으로 발려요 개호가 공진배니 핏과 소금 어, 송금님 아, 핏과 송금 핏과 송금이요? 핏과 소금인 줄 알았는데 핏? 핏과 송금 빨리 저 잘 갚으시기 바라겠습구요 어, 웃기네 김태성님 우디피님 송선덕님 반갑습니다 어, 핏과 송금 음 어, 웃기네 저거 핏과 송금 핏과 송금 센스있다 근데 닉네임 어, 진짜 핏과 송금인 줄 알았거든 그 자, 일단 투테란이기 때문에 이거는 빠른 다크로 가도록 가겠습니다 빠른 다크 승 오케 자 투프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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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빠른 다크요 자 자 일단 둘이 정차를 가지고 저가 태클을 타고 있다는 사실을 일단 알게 됐죠 아 이 게임에 렉있다 근데 아이 자 질러도 좀 뽑아줘야됩니다 포토만 있으면은 질러 못방치면서 들어오는거를 막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 시선 무리만 좀 해주세요 질러 죽지말고 질러 죽으면 안됩니다 더 좋네 질실러 질실러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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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섭취를 하지마 바크 맞죠 빨리 뜨면 되니까 바크 맞죠 바크 맞죠 바크 맞죠 바크 맞죠 바크 맞죠 바크 맞죠 자, 3핀집 타렌만 깨주세요 3테라, 오케이 어, 타렌만 하나 들어가서 아, 무리 떼, 떼세요 아, 무리하지, 무리하지 마 어, 잘하네 잘하네 자, 여기 꿀을 막아주면서 두정도 두정도 솔직히 요것도 욕심내서 한번 들어가볼까 생각했는데 그건 아주 아닌거 같애요 두정도 깔아주고 두정도 깔아주고 빠리 추추사아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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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래들 다가오고요 무고범 시간 벌어지러갑니다 자 그리고 스타게이트를 진다네 자 아비타로 리콜 자 나중에 아마 얼음땡으로 좀 퍼텨야 될 겁니다 얼음땡 잘 쓸게 어 굿초이스 그리고 그 좋아 곱져바 좀 더 있나보네 어 넥서스 안에 3굿 야 씨 야 피했는데 그 찌짓 어떻게 합니까 어 피했는데 그것도 찌짓 나 피하나 나 피한거 아니였어요 피했는데 그 약간 호응이 진짜라 다 피하나 다 피하나 자 이 그 그 그 그 그 그 자 하트템 많이 뽑아놓고요 자 그럼 한 마리만 나오기 시작해도 쭉 클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자극 발전에 좀 탄력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 옆팀 조심 자 여기 옆팀 조심해야됩니다 여기 구 쪽에 시야 확보 시야 확보하고 자 상대 상대는 어 이 마들이 이거 뭐하나 약간 요런 생각 할 수 있어요 놀고 있다 이 자수가 자 놀아 죽은거 시 공격도 센서 들어가서 자 밑으로 나왔습니다 자 밑으로 이걸 꺼려줍니다 네스 자 자 이따가 요거가지고 이제 가스 쫙 채워주면 되고요 어 봅시다 그리고 바비터 마너업까지 이제 처리가 하나 둘씩 완성되면서 어 이빙이네요 스스로 어 없으면 이제 처벌할까 스스로 그리고 요거 눈깔이없 깨끗다 그렇고 으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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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시스 필드라고 얼음 땡 얼음 땡 어두 헤라크 배분에 바로 얼리면 되겠습니다 지나가라고 야 아들 그만 괴롭히라 아들 불쌍하다 야 자 앱탱 하죠 자 그러면 뒤쪽에다가 포어토를 많이 깔아주면 되겠지 자 이제 푸는 속도가 이제 수치가이죠 이게 바로 저거지 저거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돼 저거는 가만히 놔두면은 꽃게 다 풀려가지고 저거 저거 힐 나죠 힐 바로 까지 그리고 아비터도 또 야하게 여기서 뭔가 하나 올라온다 이러면은 얼려줄 준비 자 상대도 근데 참 공격을 안하길 안하네 왜 공격 안하냐 오 비쥬얼이 좀 장난 아니던데요 방금 가디언 녹는 소리 듣고 좀 놀랬다 놀래기나 자 오로드를 200초 그리구요 저거 자 아유 널찍하여 진짜 좋네 어? 자 저는 이거 셋이 바로 그냥 끝내버리겠습니다 셋이 자 이거는 야하게 피비기 자 이거는 야하게 피비기 자 이대로 피비기 딱 해가지고 오오오오오 자 흐흐흐흐흐 저게 끝 야 우리 한명이 끝나네 응